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네 방금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금 박새롬이 PD가 이런 말을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관훈장이 수리식기 전에 적정의 목을 배우겠다고 했다면 오늘 홀짝의 마음가짐은 방광이 차기 전에 방송을 끝내겠다 그렇다 병나 무한도전이죠 방송 끝이 먼저냐 방광이 먼저냐 그러니까 커피도 안 마시고 입을 축일 새도 없이 네 오늘 여러분에게 호되게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아니 방송이 벌써 끝났어 이렇게 휘몰아치는 2부가 불현듯 시작했습니다 정치 후기로 언제나처럼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은 좀 깁니다 지난주에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DK 라니서트님 라니서트? 아니 아니야 라니스트 DK 라니스트님 라니스터 라니스터님 네 죄송해요 우리 엔지니어가 오타의 여왕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엔지니어의 가르침이죠 일부러 오타를 내는 것 같아요 맞는지 알아봐 이 진행자들이 과연 잘 알고 있나 똑디 읽을 것인가 그리고 기계적으로 읽지 마라 생각하고 읽어라 아 그치 그치 참으로 싱크빅스러운 엔지니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슈스케 3대 웃음 포인트에 대해서 DK 라니스터님이 말씀하셨어요 1번 해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게 딱 와야 돼 그냥 잘 안 돼 우리 얘 이거 했던 거 몇 개만 뽑아가지고 리믹스 버전으로 한 번 틀어줄까? 아 아 아 진짜 이런 거 어 어 어 뭔가 원시적 본능을 자극하는 문제입니다 혼자 웃지만 어느새 그냥 따라올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육아에 지친 기술행정가 기술행정가보단 구두사랑 로라가 더 매력있다 그래요 당신은 어머니이기 전에 여자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런 캐릭터예요? 내가 하다가 잠깐 울어가지고 아 육아에 지친 기술행정가를 줄이면 육지기가 되겠죠 아 아 아니야 육지 육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자 우리에겐 다음 19금 특집이 있으니까요 2번 성녀의 자지러진 웃음소리와 에로미 드립 숨이 넘어간다 아 요새 코 먹는 소리 잘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너 코 먹으면서 잘 안 운다 응 일부러 그러니? 코 먹을 정도의 웃음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하하하하하하 지금 채찍질했어 저 진행자를 담아먹을 게 없죠 네 참다 참다 이내 웃고야만다 에로미 드립은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내 웃음세포를 애모해준다 알았어요 다 불러야겠어 이 사람들 3번 홀짝의 정리개그 폭풍 드립이 진정될 때 지금 그가 예상치 못한 비수를 날린다 이번에도 저희는 몇 분 만에 본 코너를 시작합니다 매주 방심하고 있다가 여사방 터진다 오늘은 과연 몇 분 만에 메인 이벤트를 시작할지 그러게요 기대되는 와중에 마지막 질문 하셨네요 그런데 아키상은 언제 다시 나왔나 아 아키 잘 안보이던데 그러게요 저도 잘 못 봤는데 아키는 아 지금은 휴가 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키는 한번 초대해야죠 아 그쵸 불러오겠습니다 휴가가 끝난 아키를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까만머리님 오이님 혹시 성우지망생이세요? 저는 목소리성애자입니다 외모보다 목소리의 잘생김에 더 환장하는 저로서는 오이님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 나감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로라님에게 아직 의리가 있는데 의리는 로라한테 있는데 오이한테 끌리는 건 그런데 로라는 일종의 적이죠 부인이죠 와이프죠 그치 근데 이분 여자씨라는 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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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머리님 맞아 까만머리님 여자구나 맞아 맞아 친구는 뭐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죄책감이 들으신데요 아 오이는 성우지망생이 맞죠 네 오이시로님은 성우지망생이고 메스티지 설명하실 때 아 그쵸 그쵸 그 외에도요 할 수만 있다면 바다 대팽이 아동뉴스 78 익숙한 이름 많이 나오죠 아 그쵸 테드 섹스 진호 부봉가 전체 플랄랄라 오이시렁 등등이 오이시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중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가 하면 엄따님 그렇죠 33 다시 1회는 개인적으로 최악이네요 최악입니다 최지시다 진짜 안 들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알차인 소비정보 따위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뭐 소비정보 필요없다 소비정보 다 부질없네요 부질없다 게다가 전 개인적으로 채소 중 오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오이 좋다 오이가 왜 싫어 오이를 싫어하는 여성은 아무리 이뻐도 환영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성경님의 오이 활용법으로 추정된 이미지 하나 투적하고 갈랍니다 해서 이 이미지를 봤는데 얼굴 전체에 오이가 뒤덮은 그런 식으로 오이 쓰지 않을걸요 네 전 먹는 애 쓰죠 나는 왜 알아버렸던가 그런 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악의 방송을 하고 뭔 생각하는 거야 최악의 방송 나는 오이 좋아하거든요 로라 없는 방송을 왜 자꾸 오이로 봐 우리 아직 오이 안 났어 우리 아직 다음 주 방송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거 봐요 로라님을 그리는 TN님 요원을 찾습니다 11월 14일 오후 2시에서 3시경 벙컹에서 주문받으시던 요원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당사자도 기억도 될 것 같은데 머리를 뒤로 넘겨 하나로 딱 묶으셨던데 상냥한 서비스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카페팀장님께 이 글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 물어보는 건지 여기 약간 좀 만물상 같아요 후기도와 하나 지금 뭔가 예측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맞으신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드리고요 요새는 새로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잘 몰라 대선배인데 그러니까 아키 소식 하나 있는데 전해드려야겠네요 감격이 생각나서 아키가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동안 자랑하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다음 진호님 후기부터는 로라가 얘기해주죠 방송을 듣다가 최초로 잠시 멈추고 후기가 아니고 중기를 씁니다 너브리 편집장님이 상품페이지를 작성했다는 말을 듣고 청취를 잠시 멈추고 바로 상품페이지를 읽으셨다고 역시 너브리 편집장님 제품 홍보글을 쓰렸더니 마빠 기사를 쓰고 있네요 상품에 대한 호기심도 호기심이지만 일개 상품 소개글을 읽으면서 음 역시 좋은 글엔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군 나는 깨달음을 주는 너브리님 잘 자요 이거를 다른 곳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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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이후에 요새 고속도로 휴게소나 슈퍼가면 하리보 젤리 되게 종류 다양하게 오 맞아 가는 데마다 그때 이후로 하리보가 저희에게 의미를 찾게 된 거죠 꽃처럼 아 그치 여우처럼 하리보 과일맛 젤리는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젤리 안에 과일 진액 같은 게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아 그래? 곰돌이 우리 그때 먹었던 그냥 곰돌이 하리보를 주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면서 더 맛있는 거? 그 안에 과즙 들어있는 거 아니라고 맛있는 건 역시 다음 바바리아님 소개해 주시죠 때르메스 간증기 왜 이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야 진짜 대투더 박이었습니다 배송료 포함 5천원에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니 성녀가 왜 성녀인지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 받고 갑니다 아 진짜 좋아요 성녀는 때르메스를 소개해서 성녀가 됐군요 아 저 이거 그 뭐야 브라질리아 럭싱 스크럽용으로 사용해봤는데 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스크럽 돈 주고서 왜냐하면 스크럽은 사라지니까 계속 다시 사야 되는데 이건 사면 그냥 찢어지기 전까지 사면 되니까 아유 훌륭하네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다음 이상아님 네 이상아님 찌질한 위인전 구매 인증해주셨어요 외국에 살다 보니 인쇄책을 구입하기가 힘들었는데 찌질한 위인전은 전자책으로 나와서 구입했네요 아 그렇구나 그렇네요 딴지에서 나온 이런저런 책들이 전자책으로 나오지 않아 구입이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 책은 전자책으로 발간되어 구입할 수 있었네요 아무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성냥 화이팅 아우 화이팅 이런 식의 본 내용과 마지막이 맞지 않는 댓글이 놀랍지 않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자아 표출 같은 이거 마치 십 개명을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아멘 뭐뭐 했느니라 나무암이답을 아니면 불경을 잃고 불경 끝에 아멘 하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쓴 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성냥 화이팅을 외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책만 사주신다면 누구를 파이팅 하시던 몇 세째라고 하셨죠? 지금 4세 대단해 나 처음 봐요 4세 아까 이렇게 옆에 있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한 세에 5천 분씩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고요 전자책은 똑같나? 인쇄율이 좀 다릅니다 전자책이 보통 종인책보다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쇄율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전히 가끔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 아 책 후기 같은 네 서평이나 후기 같은 게 그래도 막 어제도 한 번 올라오고 뭐 한 3일 전에도 하나 올라오고 좋은 말씀도 있고 따끔한 말씀도 있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릴까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이거 말하고 있으니까요 얘기가 생둥맞게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이피델리티 가서 할 수 없잖아 네 그렇죠 네 연필깎기님 사연입니다 홀짱님을 가장 좋아하는 이분이 정말 제 장점을 찾기 위해 한 3주간 고생하시다가 제 장점을 찾다가 저와 사랑에 빠지신 아 그런가 봐 월요일 5시 45분입니다 월요일 퇴근 직전 이 시간이 제일 좋지 않으시나요? 머리 복잡한 일 벌어진 상황 빼고 평상시 이 시간대가 전 제일 좋네요 오늘 뭐 해야 되지? 온갖 생각이 드는 이 시간이 제일 좋네요 제일 좋네요 오늘도 버텼는데 일주일은 못 버틸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내 스스로 위안도 해보고 쫄따고 때는 그 나름 힘들고 팀장 되니 또 그 나름 힘들고 나중 되면 어떤 힘듦이 다가올까요? 네 연필깎기님은 팀장이셨군요 아 그런가 봐요 연팀장님 연팀장님 1번 편의점 내용 너무 좋았습니다 훌쩍님 편안한 목소리는 역시나 손석희님을 능력하세요 야 이건 진흥형 안티 아니신가요? 2번 새로미님의 한결같음은 언젠가 전설이 되실 거예요 지금도 전설이죠 한결같이 빨가니까 3번 오이님 아이고 멘트하시는 거 너무 친근하세요 로라님 빈 곳을 완벽히 메꾸셨습니다 아이고 목이 너 왜 이거 목이 아 지금 로라가 목이 막혔습니다 아 오이님의 이 아이고 추임새를 벌써 캐치하셨군요 그러니까 4번 새로미님 오이님 목소리 톤이 비슷하셔서 누가 누군지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그 나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이거 같은 얘기 들었어요 어 저도 들으면서 묘하게 비슷한 톤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제 옆에서 이 방송 들으시다가 헷갈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편집할 때 그래서 제 목소리 다 지었어요 아마 그래서 오이 거일 거예요 아 구를 추임새 어 어 이러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 네네네 오이님 목소리를 바꿔버려야겠는데 이분은 가능하시거든요 아기 목소리도 진짜 잘 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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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번 제일 중요합니다 네 로라님 돌아오셔요 네 돌아와 네 마음 아픈 일이 계속 발생하네요 네 부디 아무 일 없길 그분들에 비하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네 다음 아 태드님의 남방윤복습팀 AS인데 아 역시나 너무나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퀄리티가 있어서 거들어보시겠다고 했는데 본론을 달아주셨죠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어 이거 직류 교류를 얘기를 했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웠어요 네 어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네 딱 알고 후기를 남겨주셨네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전자파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대요 직류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전압이나 전류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전지 같은 거죠 이러면은 직류는 주파수가 발생하지 않죠 음 하지만 교류는 시간적으로 주파수의 성분이 존재하는 전랍이나 전류가 계속 바뀌니까 국내 상용주파수는 60Hz 이건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초당 예순 번씩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교차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장 전기장이 발생하고 전자파가 발생되는 거죠 직류 난방장치는 온수매트와 더불어 이제 전자파 걱정으로 덜어진다는 취지에서 직류 난방용품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전용 손단로 데스크이터 대체로 이런 것들이 면상발열체를 사용하는데 면상발열체이겠죠 면상발열체가 아니라 면상발열체인데 면상 우리가 흔히 얼굴을 비하할 때 면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면상 얼굴이 발열하나요? 금속박판, 발열도료, 탄소섬유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12볼트나 24볼트의 직류 전기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열선이 니크롬선을 이용한 선의 형태였던 것에 비해서 면으로 발열을 하기 때문에 응용선 및 열효율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자파는 정전압 변압장치 아답타에서는 당연히 발성하죠 교류로 전기가 와서 아답타를 거쳐서 직류로 바뀌는 거니까 아답타에는 전자파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직류장치라도 때문에 아답타는 머리쪽이 아니라 다리쪽으로 그렇게 해야 면상 발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실제 지구 자기장에 비하면 지구가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온수메트에서 자국 일어났더니 개운하네라는 의견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자파를 떠나서 교류의 펄스는 의도치 않게 불편한 점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 읽는 나는 오죽 어렵겠어요 형광등을 보시면 깜빡인다고 느끼시네요 음향기기 경우 건전제를 쓰면 음질이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 DSLR에서 120분의 1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쓸 때 교류 전원을 이용하는 조명에서 생기는 플리커 현상 등이 그렇습니다 직류를 사용한 난방용품이 좋다면 왜 제품이 많이 안 나올까 면상 발열체의 경우에는 크기가 커질수록 재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반응을 보고 제품을 막 출시하려는 상황 같습니다 이거는 태근님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전기난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전기난로는 너무 과학시간 같아요 나 너무 어려워 지금 자 우리 정신 바짝 붙읍시다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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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이게 다 뼈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 아닙니까? 간만에 전기난로는 발열체에서 전도 대류 복사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난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리는 어쨌든 간에 도선이 큰 저항을 내면서 열이 받는 거예요 저항이 커지면 거기서 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편의성 그렇죠 편하죠 두 번째로는 연소식 난로 그러니까 석유난로나 뭐 이런 것들 태워서 하는 난로보다는 일산화태로가 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흥기 안 해도 된다는 점 탄소, 가스 다만 얼마 전에 그분께서 IS를 아이스라고 하시네요 다만 흔히 아시겠듯이 열이 많이 나기 위해서는 저항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이 크다는 건 그만큼 전류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면 좋지만 소비 전력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전기세가 빠밤 빠밤 할 수 있다 1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직류 난방장치가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을 난방하기 위한 장치라면 전기난로는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기를 대피는 거잖아요 전기세가 많이 들겠죠 홈쇼핑에서 하루 몇 시간 세운지 한 달 몇백 원 이런 것은 믿지 않는 편이어서요 전기난로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드릴 게 많이 없네요 이미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3번 자작코다치 마지막으로 테드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추천하는 겨울 난방용품은 자작코다치입니다 제작도 약간의 손재주만 있으면 간단하고요 평상시 사용하시던 교자상 밑에 데스크 히터로 팔리고 있는 면상 발열 난방용품을 붙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이불을 씌웁니다 이불이 움직이지 않게 상판을 만들어 얹습니다 상판에 있는 밑에 상판 밑에 교자상과 덮어진 이불을 감싼 상태로 상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첨화를 내구태에 붙여줍니다 간단한가요? 간단한가요? 상판은 삼나무나 자작나무 18T 혹은 24T를 인터넷에서 적당한 크기로 재단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 이거 알아 18T는 18mm 정도의 두께라는 거고 23mm 정도의 두께라는 거고 아 그런 거요? 네 난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첨화는 취향에 따라 각질의 부수신 뒤 마감은 우레탄이나 바니쉬로 수차례 도포하시면 됩니다 2년째 사용 중인데 바로 따뜻해지고 이불로 막혀서 열기도 오래갑니다 손발 넣고 귤 까먹으면서 만화책 보시면 끝에 있는데 간단하다고 하셨으니까요 테드님은 하나 새로 만드시고요 저는 원래 쓰시던 걸 2년 사용하셨던 건 저한테 팔아주세요 아 본문은 마지막에 이런 본문은 슈퍼에스타K 동계준비편에 대한 청취자의 AS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이마시오며 우리를 호갱되면서 구원하소서 다만 악에서 박새롬이 쉄멜루야 쉄멜루야 야 진짜 감사하다 너무 다만 악에서 박새롬이를 항상 볼 때만 느껴요 박새롬이가 악이라는 건가 나귀새끼님과 좋은 친구 이인님께서 이거 아시죠? 콜라보 유통업체 수익에 대한 진짜 장문의 글 납니다 독두 독두 가자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이게 사실 본코너야 거의 그러니까 방송업체에서 방송에서 유통업체 금융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하고 있으시죠 유통업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않겠대요 안 드시겠대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기본적인 판매 마진이 있겠죠 권장소비자가가 있는 상품의 계약 마진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옛날에 과자 같은 경우는 권장소비자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뒷면에 그런 제품을 계약을 할 때 몇 프로 할인해서 상품을 도매가로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운이가 흐린 일은 수수료율 같은 걸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율이 뭐냐 아 이분은 진짜 뭐 거의 위키 수준으로 정리를 논문을 쓰셨어요 진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재고를 유통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거나 재화가 아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유통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아주는 거에 대한 값을 푸드코트 백화점 의류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 기타 위탁 판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는 직매입 구조가 아닌 형태의 유통 그러니까 대신 팔아주는 거지 직매입은 내가 사서 팔아주는 거고 이런 거죠 2번 상품 구매와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지 않는 수입 상품 입점비 지금은 워낙 구식이라 많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신상품을 등록하고 실제로 매장에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 별도의 장려금도 판촉 장려금 다양한 명목으로 판매 촉진을 위해 제조회사에서 일정 비율로 제공하는 별도의 지원금 이걸 많이 받아내는 MD가 유능한 MD라고 해요 기타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재고 교환 그리고 판촉사원 아 이거 진짜 웃기다 재고 교환 보면 우유 육가공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의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 형태인데 원래는 삼각김밥처럼 폐기해서 유통업체가 대신 팔아 그러니까 매입해서 파는 그만큼의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냥 공급업체에서 새 상품으로 교환해요 진짜 와 그리고 다음 판촉사원 아시죠? 시식콩 외에 맞아요 이거는 판촉사원이 유통업체에서 고용하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산마트 안에서 시식콩에 계신 분은 산마트 직원이 아니라 그 제품 맞아요 풀무 2나 이런 BJ 이런 네일 우유 네 네 그렇죠 그런 사원인 거죠 그 소속에 다 제조업체에서 판매 촉진 활동을 비용을 들여 투입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시식콩 사원뿐 아니라 상품을 진열하는 사원들 중에서도 제조업체에서 파견하는 사원 아 그래서 막 옷을 입은 게 다 다르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 유통 뭐 산마트나 뭐 엘마트나 이런 데는 뭐가 좋냐 당연히 인건비 절약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전가하는 거죠 인건비 내 손 안 묻히고 코 닦네 그러니까 90일까지 그런 경우도 있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수수료율 방식의 경우에 판매하고 나서 업체가 얻은 수익에 대한 약속한 수수료율만큼 일정 부분을 떼어서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판매 수익은 일단 포스대 계산대 계산대를 통해 일괄적으로 유통업체가 가져간 다음에 준단 말이죠 수수료를 빼고 하 뭐 이래 그럼 여기서 한두 달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이 시간만큼 금융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 그치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거 자체가 좀 불가피할 때도 있어요 사실 저희 딴지 마켓도 그러거든요 한 달 동안 매출이 발생하면 그 2월 뭐 10일 뭐 이럴 때 일괄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저희도 결제대행 업체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인력적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매일매일 바로바로 드릴 수 없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특히나 온라인 마켓의 특성상 교환 반품 및 환불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걸로 금융이익을 얻을 수 있냐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잖아요 박세림이 폼을 뻗어서 지금 우리가 이걸로 금융이익을 얻을 수 있겠니 절대 아니죠 이걸로 금융이익을 얻은 걸로 너 하루치 월급이나 줄 수 있겠니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조단이가 넘어가고 막 이래버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직매익 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매익도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받아놓고 결제를 바로 안 해준단 말이지 처음으로는 물건을 구매할 때 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고 청구한 명세서 이걸 이기걸 정해진 날짜에 마품대금 결제 그러면 또 돈이 머무는 시간이 있고 금융이익으로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나기새끼님께서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셔서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지만 손가락 하나 더는 얌치질 좀 하겠습니다 라고 좋은 친구 이님께서 남겨주셨죠 일본 유학 시절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구나 뭐 이제 SSM 정도 되는 점포에서 알바를 하다가 뭐 후에는 점장쯤 되는 이제 그런 것까지 됐다고 나름 재밌고 적성이 맞았다 근데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요 취업 전설에서 유통업계 위주로 찔러보다가 나름 규모 있는 매출 1조 원대의 종합유통회사를 다니게 됐다고 좋은 친구 이님께서 업체명은 신분 보호 명복상 생략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형 마트 의류 홈 데코 드럭스토어 식품 제조 임대업 의약품 판매 부동산 해외 사업 등등 돈 되는 건 다 하는 흥난 기업입니다 대충 뭐 추측이 되네요 몇 개 안 되잖아 네 그렇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전혀 원치 않는 재무 회계 관련 직무를 맡아서 10년 정도나 이러셨다고요 대단하다 우리 진짜 이런 집단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방송에서 살짝 핥아드리면 이분들이 불을 파주셔 막 내가 알려주겠다 말이면서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꿈꾸던 곳이랑 다른 곳이 대형 유통회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말이 유통회사지 어찌 보면 임대업이 맞아요 유통회사는 임대업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안영마트나 이런데도 사실은 전국의 점포를 확 깔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건물 건물 그것도 그런 수익이 만만치 않다고 하여튼 임대업 얘기 들었죠 임대업이라서 중소 또는 영세업체에게 물건을 팔 공간을 내어주면서 기본 상품 입률 마지는 물론 10가지나 넘는 명목의 장려금을 공식적으로 업체에게 뜯어가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접대 명목조회 받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무슨 대리 관련 자기랑 거래하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업체 이사님이나 대표님이 연락 와서 술 한잔해요 그럼 나간대요 돈 갖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걸로 악명이 높은 회사가 모 회사가 있어요 이건 저도 원래 워낙 다른 데서도 얘기를 많이 들은 얘기에요 이 모 대기업 유통을 하고 있는 이 모 대기업은 원래 일을 되게 많이 시키는데 대기업치고는 돈을 짜게 주는 걸 유명해 이 모 대기업은 그래서 이 모 대기업 직원들은 알아서 이런 식으로 후킹을 해야 돼 고열을 그래서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많이 안 주니까 신입사원때부터 이직을 안해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시킹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회사를 침해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처 회사에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접대 받고 돈 받고 이걸로 부족한 월급을 채우는군요 그렇다고 해요 하여튼 맞아 좋은 친구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여튼 비공식적으로 여러 접대 명목조회 받는 것도 많습니다 나기새끼님 그래도 잘 나와있지만 가끔씩 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칼바람으로 부당한 장려금 수치에 대한 제한이 들어와도 그에 맞게끔 다른 수단으로 다시 교묘하게 보충하기에 을 업체는 곡소리가 납니다 장려금율을 낮추면요 상품 이익률 계약을 높여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치기가 가능하죠 명목이 많으니까요 바이어 말 들으면 업체가 정말 죽겠으면 죽을 상 안하고 그냥 알아서 나가준답니다 대형마트 쪽은 이익률이 극히 낮은 박리담의 사업이죠 그래서 최저가가 가능하죠 부가적인 부분에서 더 큰 이익을 내지 않으면 그다지 순수익이 많지 않거든요 을 업체가 을 업체가 제일 불만을 터뜨리는 부분이 결제기일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상품 대금을 납품한 후 결제를 해주는 날이 법정 허용한도 가장 늦게 주는 건 당연하고요 줄 수 있는 만큼 기다려주는 건가요 돈을 묶어두면 묶어둬 수 이득이니까 그나마 현금도 아니고 말도 애매한 현금성 결제라고 부르는 기업 구매카드 형식으로 결제를 해줍니다 구매카드 결제는 바로 현금이 업체에 꽂히는 게 아니라 결제 후 몇십일 뒤로 또 늦춰져서 현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카드 결제를 하는 거죠 자금이 급한 업체는 그나마 구매카드 결제일에 일정의 대출 수수료를 은행에 떼이고 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은행마다 용어도 다양해서 B2B 플러스 대출 기업 구매카드 전자외상 매출 결제 등 이걸로 돈을 어쨌든 늦게 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건 예전만이 이용되던 어음 결제 어음을 대체한 최소한 부도는 나지 않는 안전한 결제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못 받는 거예요 현금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영세 업체는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돈을 빌린다고 그럼 영세 업체는 이자를 내지 대형 업체는 이 중소업체의 돈을 늦게 주는 대신에 은행에서 이자를 받지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은행도 돈을 벌죠 그치 이거는 은행까지 한 패로 이렇게 사실 여기서 은행을 뭐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여튼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대기업의 현금 세이빙 기간에 따른 은행이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조단이가 넘어가면 회장님 부러워요 비단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만 이렇겠냐 싶네요 기업 간 상생협력 공존 실제 필드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대형마트의 만행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관련 업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주절이 떨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귀새끼님과 나귀새끼님과 좋은 친구 이님 진짜 감사해요 테드님이었죠 네 이 세 분께는 제가 소정의 감사 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롬 엔지니어가 여러분들께 당신의 신상명세를 묻는 배송을 위한 정보를 묻는 쪽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네 네 외에도 의견 남겨주신 난꽁치 현아짱 로라짱 까꿍왕자 텅스텐 아브락사스 아스타로스 펄짓거리 전문 mv 붉은수염 클럽 위드 유리조각각 꿈꾸는 통닭 늘 푸른 날들님 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이죠 며칠 전에 미팅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이 관련된 분이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빠개칩니다 그렇죠 열이 받고요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서도 제가 감정이 실립니다 빠개쳐서 이것도 썰로 들은 얘기인데요 홈쇼핑에서 대박을 친 연예인분이 홍보에서 대박이 난 모든 업체가 함량 표시에 미달을 냈다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팔렸었는데 결국 도산이 났어요 그 도산이 됐는데 한 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게 해당 홈쇼핑 업체가 찔러서 도산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끝나지 않았는데 매출이 좀 떨어져 가니까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일부러 흘려서 뭐 괜찮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 정도는 오픈이 돼도 될까 내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죠 아 그치 어떤 홈쇼핑인지 이야 너무 어이없다 세상엔 정말 와 진짜 이거 칼만 안 들었지 그런 거 많습니다 강도 강도 정말 많습니다 언제 한번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달아보고자 해요 그 특정 유명인이나 셰프나 연예인들 이름을 딴 그 먹거리 제품들 정말 궁금해요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달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품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청취자 오기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방송이 시작한지 계속 체크하고 있었지 100분 만에 100분 만에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1시간 반을 넘겼다는 거지 그렇죠 젠장 괜찮습니다 저는 내심 120분 정도 예상했어요 20분 남은 거예요? 본 코너를 20분 만에 끝냈을 수 있을지 오프닝의 반이네 시간이 아 근데 난 여기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정말 우리 본 코너도 중요하지만 지난 방송에 대한 이런 그 너무 기사 수준의 이 추가 설명을 올려주신 이분들의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드디어 본 코너를 시작하기 시작하기에 앞서 광고를 하나 듣고 듣고 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특집이기 때문에 제주 저희 딴지마켓에서는 판매를 못하죠 술이기 때문에 저희 제주 전통술 토향 그 섬 가시오가피주 토향 맛있는 술 아 이 술 졸라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포탈사이트에 토향을 검색해보시면 거기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토향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꼬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중 노꼬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향을 검색해보세요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본코너 절대 우리는 이 본코너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확대하지 않는데 본코너대 확대하지도 않고 확대하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좀 창조적으로 가야죠 항상 왜 본코너를 크게 하는 거예요 본코너대 우리는 본코너를 좀 적당한 분량으로 간소화해서 연말정산도 간소화하는데 본코너라고 본코너 간소화 시스템에 의해서 세일이 대세잖아 네 창조경제위원회 이번에 렌탈 서비스를 다뤄보겠습니다 렌탈이 얼마나 대세인지는 홈쇼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별걸 다 빌려줍니다 렌탈 시장의 규모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로라님 소개해 주시죠 네 2015년 5월 26일 엑스트 이코노미 기사인데 한국 렌탈협회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협회를 접하고 있어요 이 협회에 따르면 국내 렌탈 산업의 규모가 2001년 1조 원에서 2006년 3조 원 2008년 4조 5천억 원 지금 이렇게 빵빵 뛰고 있죠 2014년에 10조 5천억 원 규모로 갓바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KT 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2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하네요 이 중에 자동차 가정연품 등을 합한 합한 소비재 렌탈 시장의 규모는 16조 9천억으로 5천만 명의 국민이 1인당 평균 33만 8천 원 이거를 지불을 이건 되게 큰 돈이네 오늘 한번 생각해보자 넌 뭐 빌려서 33만 8천 원 내고 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어 장난 아닌데 이은영 KT 경제연구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에 의하면요 청결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건강용품 가정제품에 청소 등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가 렌탈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실제로도 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코에이가 지난 1분기에 연결기준 영업이 연결기준 영업이 천억 원을 도파했다고 1989년 설립된 이후에 사상 최대치 전년 동기 대비 11.1% 성장수치라고 하도 1분기 코에이 환경가전 매출액이 4,446억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X로는 한 255억 정도 그리고 한 6.1%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 4,400억여원에서 렌탈 매출액이 3,633억 원으로 전체의 81.7%를 진짜 물건을 빌려주고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진짜 홈쇼핑 얘기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로라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홈쇼핑 업체들도 렌탈 제품의 편성을 엄청 늘리고 있죠 트롬 알죠? 느껴집니다 GS샵에서는 대여상품 관련 방송 편성이 15% 늘어났고 상품 종류도 다양해졌대요 정수기 정수기 비대 안마의자 이런 거는 한 번도 다 보셨죠 최근에 나 요새 본 거 있어 이 중에서 렌터카 많이 나오고요 렌터카 많이 나오죠 라텍스 매트리스 이거 많이 나와요 전기렌지 승마 운동기 이게 그렇게 야릇하죠 그렇죠 하하죠 CJ 오쇼핑은 렌탈 상품 주문 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0% 증가했다고 방송 횟수도 38회에서 55회로 늘어났고 브랜드 수도 3개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불황 속에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낮추고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서비스 근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짚어봐야 돼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탈모 치료기 승마 운동기 등 대여 상품권이 확대된 것은 확대된 것이 특징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상품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아 그러니까 써보고 아니면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최소 렌탈 기간이 막 3년짜리인 것도 많고 맞아 맞아 거의가 이거는 써보는 게 아니라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약간 저항감이 써보자 이런 저항감 물론 그런 건 있죠 3년이 최소인데 뭐 일주일 써보고 환불 해지해도 됩니다 뭐 이런 거긴 한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마켓 같은 경우에 안마의자의 렌탈 매출이 지난해 같은 동기보다 동기보다 281% 뛰었다고 해요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장점이 있냐 왜 뜨고 있냐 렌탈 서비스가 세분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비스 군이 새로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세분화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에어비앤비 뭐 그리고 공유경제 대표적 예로 꼽히는 집카 등의 자동차 기존 렌탈 서비스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쏘카 그치 그치 쏘카도 세분화의 예죠 렌탈을 그냥 차로 옛날에 썼으면 24시간 48시간 36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쏘카는 시간 단위로 3시간 빌렸는데 얼마 내고 이렇게 싸게 그러니까 자동차 렌탈이라는 렌트라는 그 어떤 렌탈 분야에서 세분화가 된 거죠 시간대로 그리고 뭐 최근 10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서 저희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에어비앤비 서비스 뭐 룸 렌탈 방식을 하루 단위로 세분해서 여행객들한테 제공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최근에 런칭한 Y콤비네이터 출신 스타일랜드는 고급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서로 렌트해주는 서비스를 이런 거 렌탈만 하지 않아 명품백 같은 것도 내가 뭐 어디 동창회 같은 거 약간 뭐 정장이나 그런 부류 옷 렌탈한 샵도 있고 일반인도 렌트 사업에 도전할 정도로 아이디어의 폭이 넓어지고 진입장적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이게 렌탈 서비스가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구매력이 약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계가 좀 어려워졌다거나 그런 이유도 좀 크겠죠 그래서 장점 초기 구입 비용 부담이 없음 그리고 다양하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장비의 유지 보수와 감가상각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발전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그렇네요 단점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헤이지하면 위약금을 물 수 있다 근데 이 약정 기간이 졸라 길게 설정되는 것들이 있다 3년 4년 라텍스 매트리스 졸라 좋은 건데 3년 약정 했어 퀸 사이즈 샀는데 그 사이에 내가 독신이 됐다고 생각해 근데 그 사이에 사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장기간 렌탈은 금전적인 손실이 오히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나는 솔직히 장기 렌탈 끝에 5년 채우면 준다 이런 거는 일단 할부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렌탈은 좋은 게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 구입 시점에서 이미 냈게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애매해요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렌탈 사업의 영역이요 국내에서 렌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사 3개가 있대요 코에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연수기 침대 아 여기서 침대도 하구나 각종 가정기계와 생활용품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AJ 렌터카 렌터카 전문기업 그리고 레드캡 투어 렌터카 전문기업 이게 상장사예요 이 3개가 막 상장되어 있죠 코에이는 국내 가정렌탈 시장에서 1위래요 AJ 렌터카는 렌터카 시장 차량 보유 대수 기준으로 2위 레드캡 투어는 5위라고 합니다 그 외에 렌탈 종류들이 말이죠 아 여러분 방송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졌습니다 저도 갖다야겠네 커피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되니 사람 커피도 받아오겠다 그래서 렌터의 종류가 막연하게 무슨 렌탈하면 보이자면 정수기 비대밖에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졸라 많아요 읊어드릴게요 행사 장비가 있어야 돼 아 진짜 그러나 무대 스피커 조명 천막 이런 거 행사야말로 일시적인 거니까 전시장비도 마찬가지고 사무기기가 많아요 사무기기가 컴퓨터 팩스 스캐너 요새는 사실 사무실이 많이 차려지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 렌탈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저도 회사 일하면서 노트북 같은 거는 빌려본 적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저희 지방선거 때인가에 딴지 기자들이 각 개표소로 퍼져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다 이제 뭐야 노트북 하나씩 렌탈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지폐 개수기 책상 책상 캐비닛 같은 파티션 이런 것도 빔 이런 거 다 돼요 우리도 사무용품 중에서 하나 최근에 특이한 거 빌렸잖아요 뭐요 교복 빌렸잖아요 세라보 마사언니 그거 빌린 거였어? 아 우리 저기 뭐야 아무나인용고 티저 영상 그렇죠 그 더러운 영상 혓바닥을 날른거리 그런 걸 만약에 진짜 로라나 혜롬이가 입었어 봐 우리 방송 터졌어 한 번 만들어? 한 번 하자 우리도 진짜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다 내일 예고편 만들어? 아니 다음 찍어? 어 난 간호사 좋다 승무원도 아 근데 승무원은 로미가 다 어울리긴 하자 한 번 할까요 우리? 아 진짜 한 번 할까? 모든 걸 불쌀하고 갈까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어요 괜히 말할 건데 채찍 드세요 옆에서 어 괜찮네 괜히 얘기했어요 그 저희가 그리고 또 외부에 검증 취재 나갈 때 가끔 이제 장비가 그 이제 겹치게 되면은 빌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 장비 되어도 되게 활성화 많이 돼 있어요 아 그치 카메라 비싸잖아 그치 고가니까 그리고 막 거기에 이제 뭐 독립영화를 촬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카메라도 관련해서 무슨 삼각대니 뭐니 뭐니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히 그 커요 업체가 또 그래서 그 렌터 업체가 그런 것도 있고 악기도 되고 헬스 기부도 렌털이 되고 캠핑용품 말할 것도 없죠 캠핑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그치 그치 텐트니 뭐니 뭐 이게 그러니까 렌털이 뭐라 그래야 돼 철만 딱 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겨울철에는 뭐 무슨 이렇게 뭐 따로 그 뭐지 그러니까 얼음이나 언땅용 그 피스 같은 게 따로 있대 근데 그런 거는 뭐 완전 매니아 하면 내 거 사서 쓰는데 그게 또 약간 특수한 거라서 가격이 되게 고가래 근데 뭐 정장 렌터 같은 것도 뭐 많이 해요 요새 또 워낙 면접용 뭐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네 예전에 막 없는 집들 그냥 사다가 택 숨겨가지고 입고 반품하고 하여튼 요게 렌털이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합니다 음 그래서 렌털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 네 피해 사례가 뭐가 있냐 실제로 2014년 5월에 한 그 매체 기사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렌털 정수기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음 피해 유형을 봤더니 계약 관련 피해가 있어요 중도 해지 처리 지연 해지해달라는데 처리 지연하던가 계속 위약금 과다 요구 계약 내용의 일반적 변경 구두계약 불이행 명의도용 계약 이런 게 있고요 관리 부실도 있어요 정수기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불이행했다든가 그래서 좀 위생상태가 안 좋아졌다든가 하자 관련 피해 설치하자 제품 하자도 있고 렌탈료 부당 청구 및 인출 렌탈료 이중인출 아 빡치겠다 진짜 이건 정말 실수라고 믿고 싶다 타인 사용 정수기 렌탈료 청구 남의 거 계약해지 후 렌탈료 인출 부당 채권 추심 뭐 기타 허위 과장하는 거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가 이렇게 다양해요 당연히 뭐 어떤 사실은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서는 피해 사례도 당연히 다 있기 때문에 있고 좀 된 기사입니다만은 뭐 하여튼 2년 전 기사에서도 뭐 허술한 관리로 인한 피해 사례가 흡증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무료 체험 빙자한 할부 계약 유의하세요 이런 기사가 불과 두 달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례는 뭐냐면 헬스기구 렌탈 업체가 VIP 무료 체험 무료 체험이라면서 설문지 작성 시 매월 렌탈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에 계약에 응했는데요 A씨가 950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업체에 지원을 받아 사용하던 도중 어느 날 렌탈비 지원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렌탈 계약을 이전받은 캐피탈사에서 A씨한테 빚을 도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금융감독원은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무료 이용으로 유인한 후 자금 지원 약속을 지키자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지원을 끊어버리면 온전히 다 자기가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런가 봐 무료 렌탈 피해 사례의 경우 업체에서 무료임을 강조하고 우수 회원 혜택 및 이멘트 당첨 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계약서 외 별도의 이면 약정서를 통해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특징이 있다고 아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서 살짝 특약처럼 빼놓는 거구나 갑자기 어떤 업체인가 누군가가 나한테 VIP라거나 우수 회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VIP가 될 만한 짓을 했는가 그러게 나는 우수한 회원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 아버지가 하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나는 지극히 평범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감투를 치워주는 게 아닌가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분들은 VIP입니다 벌러버려 이런 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문 콜센터 1332번으로 문의하실 거예요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계약 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치 그리고 렌탈에 대한 다음 정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우리 작가분한테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렌탈과 리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티나 자동차야 이런 게 많죠 네 2015년 10월 26일 중앙시사 매거진 기사입니다 자동차 살까 빌릴까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아니라면 사는 게 합리적이다 이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 예전에 무슨 썰전에서 썰전 두 번째 코너가 무슨 시사 네 시사 말고 그 두 번째 코너가 이제 돈과 관련된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자동차 굉장히 유명한 그 분이 자동차 관련해서 그 차는 그래도 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으로 쓸 거면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도 기사에 감가상각률이 높은 차는 렌탈이 유리하죠 아 그치 그치 그러면 감가상각이 높은 차는 어떤 차냐 큰 차 비싼 차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고가가 얼마 떨어지나 보면은 경차나 준중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떨어진 게 적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구형의 쿠스 있죠 우리가 흔히 각쿠스라고 부르는 거 그런 거는 연식이 좀 오래된 거는 지금 같아서는 중고차로 뭐 5,600이면 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엄청 많이 떨어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소형차나 경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생활 밀착형인 거지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런 되게 고가의 대형차들은 말 그대로 사치품인 거야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지나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플러스해서 아주 상식적으로 비싸면 당연히 감가상각이 떨어지죠 같은 퍼센트로만 떨어져도 절대 액수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지 2천만 원짜리 준중형 자금자 3년 타면 예를 들어서 20% 꽉 낀다고 해봤자 400이지만 그렇지 1억짜리 럭셔리 세단이 20% 꽉 낀다고 하면 4천만 원 아 2천만 원 꽉 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감가상각률 자체가 높아요 그리고 그런 차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스보다 렌탈이 저렴하다 저렴하다 이런 거 법인이 많이 렌탈을 해요 그게 더 저렴해요 법인 입장에서 이거는 한번 차차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값이 오를 제품도 아닌데 왜 사죠 한 캐피털 회사의 광고에 등장하는 아 그럴 듯한 말입니다 진짜 그럴 듯하다 진짜 그럴 듯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동차는 인간이 소비하는 물건 중 집담으로 비싼 물건이죠 맞아요 제가 계속 맨날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차를 살지 말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는데 자 여기 이 기사에 따르면 LPG 차를 원하면 렌트가 답이래요 뭐 이런 게 나와요 당연히 LPG 차는 그치 그치 이거는 구입할 수 있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현대차 소나타로 신차 구매 리스 장기 렌탈 비용을 비교했대요 아 좋고 가셨네 기준은 2016년형 LF 소나타 2.0 가솔린 스마트 7인치 내비게이션 옵션 포함한 모델인데 차량 기본 가격은 2770만 원이고 기간은 3년으로 산정했어요 이걸 신차로 구매했을 때 3년간 발생하는 비용은 총 3,360만 원 정도예요 차값 2,770에 뭐 거기에 뭐 취동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추가된 금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3년 후 중고차로 차를 매각할 때 회수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은 1,800만 원 정도 2,770만 원짜리 차를 3년 굴리면 1,800만 원 정도로 회수할 수 있겠다 이 아까 3,360만 원이 들었잖아요 그치 그치 그죠 그 보험료랑 취동록세 자동차세에서 근데 예상금 회수할 수 있는 건 1,800이잖아 그걸 빼면 1,560만 원이 소비를 한 거야 순수하게 아 차를 소비돼서 없어진 돈이지 3년 동안 얘를 모는데 그치 왜냐하면 1,800은 회수했으니까 근데 이와 다르게 리스나 장기 렌탈 이거는 현대 캐피탈 리스나 렌탈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경우래요 소라타를 타기 위해서는 2,2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결국은 차량 구매가 더 경제적이라는 뜻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의 리스나 장기 렌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리스나 장기 렌탈 같은 경우는 초기 보증금을 얼마나 걷느냐에 따라 더 낮은 비용으로도 차를 탈 수 있긴 해요 그리고 계약 기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차종인가도 영향을 줘요 그치 그래서 결론은 감가 상각률이 높은 수입차 모델을 놓고 비교한다면 구매와 리스 혹은 렌탈과의 비용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저기 해야 되고요 렌탈은 말 그대로 빌렸다가 돌려주는 거고 그치 리스는 좀 다르죠 리스는 그치 내가 가져도 되고 반납해도 되고 이런 거니까 아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차는 사는 게 빌려서 쓰는 것보다는 낫대요 아 그렇구나 싸대요 여기 이 기사에 따르면 예외는 있어요 법인 명의로 할 경우에요 개인사업자 법인 명의로 할 경우에요 뭐가 다른가? 왜냐하면 리스나 렌탈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인의 비용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뉴스 기사가 나왔던 거 기억나요? 그 법인들이 특히 그 고가의 해외 수입차를 저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타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비용 처리하면 되거든 회사에서 일로 쓴 비용이 된단 말이지 네 그래서 세금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입차를 끄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경우에는 빌려 쓰는 게 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업체 규모가 법인일 경우가 그렇죠 법인거나 사업자 감가 상당률이 높은 고급 수입차를 3년마다 바꿔서 타고 싶은 사람도 리스나 장기렌탈으로 유리할 수 있죠 내가 원래 좀 돈이 많아 근데 항상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차를 굴리는데 사용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사치품이라는 거지 난 새 차 나오면 저걸로 바꿔 타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왜냐면 내 걸 재산으로 잡혀있어가지고 맨날 세금 내고 어쩌고 보험료 내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나는 이 차 반납하고 이번에 나오면 신차로 다시 빌릴래 이게 더 그렇네요 수급록세 같은 경우는 차 판매가의 한 7% 정도 하기 때문에 금액대가 높으면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140이 취등록세지만 그렇긴 한데 1억짜리 차를 사면 700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 리스와 렌탈은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긴 하죠 그치 그치 큰 돈 안 필요하죠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총 금액은 사는 것보다 비쌀 수 있는 거예요 음 맞아 맞아 그러면 리스하고 장기렌탈 중에서는 어떤 게 유리할까 근데 여기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리스와 장기렌탈은 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 차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자 리스 차이 설명해드리면 리스의 경우에는요 이게 달라요 금융사가 차를 매입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이고요 음 이건 금융상품이에요 리스는 금융사가 일단 차를 사요 그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렌탈은 일반 사업자가 자동차를 빌려주는 렌트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금융상품과 렌트사업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장기렌탈이 리스보다는 더 저렴하대요 두 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는 주로 보험료에 기인하는데 장기렌탈 비용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렌트카 회사와 계약된 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저렴해요 렌트차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계약 기간 동안은 보험료 인상도 없고 사고가 발생해 보험 지출을 하더라도 별도의 보험료 인상이 없다는 건 장점이에요 초기 계약 그대로 가는 거니까 다른 물론 단점도 있다 바로 하허호 로시아카는 렌트카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아 맞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를 빌려서 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기 꺼려지는 소비자라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치명적일 것까지 있나 근데 이거 근데 그것도 있어 렌트카인데 뭐 고급 세단이나 좀 비싼 차인데 하허호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회사에서 빌려 뭐 이제 임원들한테 빌려준 차 이런 거에도 이런 아 그렇구나 옛날보다는 좀 덜해졌죠 이런 게 하허호 달건대하다고 왜냐면 비싼 차는 렌트도 비싸 아 맞아 그거를 하루 빌리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빌리면 돈 많이 드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비싸다는데 뭐 리스는 렌터카하고 비교해서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게 뭐가 강점이야 아 강점이 될 수도 있죠 대신 보험이 렌털에 비해서 비싸대요 음 그러겠지 그리고 보험료가 고정된 금액이 아니래요 개인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여지도 있대요 또한 리스는 금융사가 주관하는 만큼 금융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를 평가할 때 리스 비용이 장기간 대출로 잡힌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래요 그래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에 추가로 리스에는 초고가 운행거리에 따른 비용도 발생해요 아 진짜요? 보통 연간 3만 킬로를 정해주는데 1일 초과해서 운행하면 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와 그런 게 있네요 나도 처음 알았네요 음 렌터카는 리스 대비해서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렌터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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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좋네요 LPG는 연비 그 저기 연료비가 좀 덜 들죠 그렇죠 그거 알아요? 그 LPG 차는 그 뭐 이렇게 장애가 있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영업용 아니면 기입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5년이 넘게 된 차량은 중고 차량은 일반인도 LPG 차량을 쓸 수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5년이 넘은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 LPG다 그러면 일반인도 그냥 그건 살 수 있어요 5년이 넘어야 돼요 근데 차가 연식이 중고차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새 차량 LPG로 일반인도 살 수 있는 거는 그 종이 있어요 그 기아의 카렌스나 쉐보레 올란도 같은 경우는 LPG 차량을 살 수 있어요 일반인도 아 그래요? 그 형태의 차량 그 종의 차량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LPG 차를 쓸 수 있다는 게 렌터카의 장점이다 연간 운행거리가 긴 운전자는 LPG 차량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길이가 싸니까 LPG 차량을 렌터에서 사용하다 3년 후 차량 인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LPG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만 개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 5년 미만의 차량은 렌터 차량에 한해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을 채우는 개인이 인수할 때는 일반인은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 게 제일 웃겼어 주행거리가 짧으면 차라리 택시가 같아 이게 이 방송을 이 차량에 대한 공부를 한 의미가 없어 이게 뭐냐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자동차는 가격이 오를 일이 사실상 없어요 그치 감가상각만 있을 뿐이야 차를 사든 빌리든 이용하는 동안은 무조건 돈이 나가요 각자 상황의 필요에 맞는 차종을 고르고 유리한 방법으로 구매 혹은 빌려서 타면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비교도 가능하대요 가령 현대 소나타를 운전자가 1년 동안 만 키로 정도만 주행한다고 쳤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소나타를 구매한 사람은 3년간 1560만 원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그치